와! 뭐야?! 뭐?! 어 뭐야?! 예쁘신데? 같은 사람이... 와! 근데? 여잔데? 잘했다. 진짜 뭔가 있는 캐릭터 같아. 그게 없는 캐릭터죠. 마무리. 아이언맨 이스트버전 약간 이런 건가? 하이 야사포! 안녕하세요! 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우에요. 로우에요. 컨텐츠는 모르는데 영화를 알죠? 블랙팬서. 재밌게 봤어요. 저는 마블 영화를 아예 안 봤어요. 왜? 시작을 안 해서 아예.. 애초에 시작을 안 해서? 애초에 빠지지 못했어요. 진짜 유일하게 딱 본 게 스파이더맥 1. 안전 옛날 거? 토비 맥가이어 나온 거? 근데 토비 맥가이어는 마블 아닌 거 알지? 그거 마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블을 아예 안 봤어요. 블랙팬서. 알기는 알죠? 알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유명하니까. 와 뭐야? 퀄리티 봐. 와 이거 진짜 길었다. 이 챌린지는 알아요. 아 이거 본 적 있나요? 네 몇 번 본 적 있는 거 같아요. 와 나 처음 보는데 진짜 퀄리티 장난 아닌데? 방금 게 퀄리티 최고인 거 같은데? 그니까. 제가 봤던 거 중에서. 좀 신기한데요 이거는? 아 이게 변치 후 장면은 똑같은 건가? 아 던지는 것만 찍고. 아 그럼 후회가 어쩌냐. 이거는 그럼 원래 있던 엄청난 퀄리티 영상인 거죠? 근데 잘 이어지게 만드는 게 챌린지네. 아 그럼 이걸 어쨌든 누군가 새로 만든 거야? 어 만든 거야 이거는. 영화의 장면이 아니야. 아 진짜?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봤던 게 원조였어. 와 근데 저분은 영화감독 해도 되겠다. 응? 변형한 영상이 나오는 거구나. 동물들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패러디를 하는구나. 와 이건 예상을 아예 못했어요. 어 나도. 왜 검은 옷을 안 입고 있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재밌네. 어 귀여워. 너무 애기 고양인데? 어? 다른 사람이지 아예? 어 그렇지 그렇지 다른 사람이지. 어 이것도 근데 퀄리티 좋은데? 오 그니까. 예쁘신데? 오 예쁘신 것 같아. 같은 사람이. 왜? 아니 남장을 한 거야 그럼 여자가? 아니지. 남자야. 에이. 예? 그럼 여장이야? 아 잠깐만. 아 왜? 왜? 아 근데 여장인데? 아니 근데 그 뭐라 그랬지 라인이. 오 그니까. 아 손살 하신 건 아니고요? 그럼 여기도 양말 이런 거 넣으신 건가? 너무 반전이 너무 있어서. 반전이 많죠. 그니까. 와 진짜 틱톡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믿을 사람이 하나 없어. 어? 나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어. 뭐지?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약간 영상 퀄리 좋았어. 조명도 확 바뀌고. 딱 가면만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블랙 팬서만. 오오오. 지금 이 얼굴이 예쁘지 않아? 아 예쁘긴 한데 영상의 퀄리티를 위해서. 아 저는 뭐 여자 얼굴만 보는 줄 알아요? 응? 귀여워 내게? 아 이 기린 싸운 영상이 유명해 기린이 실제로 이렇게 싸운다는 거 오 그니까 살벌하더라 그리고 기린 막 꼭 꺾여서 이러고 다니는 거야 좀 무서운데? 좀 징그럽기도 한다고 덩을 따라 해버리네 어? 쥐? 뭐로 변하는 거지? 어 뭐? 어? 자기가 한 건가? 어 약간 아이언맨? 어 뭐야? 진짜 자기가 만든 건가 다? 어 그런 거 같은데? 잘했다 진짜 뭔가 있는 캐릭터 같아 그러니까 없는 캐릭터죠 마무리 없어 없어 없는 캐릭터인데 아이언맨 이집트 버전 약간 이런 건가? 약간 봐봐 아이언맨 이거 가슴에 있지? 그리고 약간 미이라 같이 감싼 거 보니까 너무 좋았어 털리도 너무 좋았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있던 영상을 합성하는 줄 알았어 나도 순간 내가 모르는 히어로인가? 약간 그랬었어 스읍 아 왠지 귀여운 거 나올 거 같아요 하하하하하 뭐야 이거 무슨 영상이야 이게? 이게 뭐야? 약간 보고 같아 보고 약간 디즈니 이런 반화인가? 응 약간 귀여운 걸로 할 거 같았어 어 맞아 분위기가 어 그럴 거 같았어 여자친구 되게 가볍게 안 할 수 있죠? 기본이죠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앉고 있습니다 지금 앉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괜찮아요 지금 없어요 없다 응? 이거 상상이 안 되는데? 뭘까? 뭐야 뭐야 짧아 진짜 짧아서 안다 아 근데 되게 잘 표현한다 사람들이 그 동물 영상을 딱 바로 이어지게 어 귀엽다 이것도 어 약간 몸이 엄청 좋으신데? 뭘까? 나도 힘 엄청 센 히어로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 나도 헐크 이런 거 와 근데 이러고 있네 근데 고릴라도 약간 다부지잖아 어 너무 귀여웠어 귀엽네 응? 어 왠지 퀄리티 좋을 거 같아 어 블랙팬스다 이거 역시 와아 이거지 아 여자친구랑 저런 거 찍으면 좀 재밌을 거 같긴 하다 혼자 이렇게? 아니 아니 아 진짜요? 같이 찍을래? 나랑 같이 찍을래? 내가 들어줄게 완성하면서 이렇게 뿌듯함이 있지 않아? 어 맞아 우리가 진짜 히어로가 된 거 같은데 어어 어? 블랙팬스다 그럼 아 아니네? 진짜 자꾸 예상치 못하면 웃긴 게 나오네 심지어 이거 아크로바틱 준비 동작이었어 어? 슈퍼마리오 오 마리로다 이거 그치? 역시 따가야지 따가야지 잘했다 너무 귀엽네 귀엽네 자 영상 기억나는 거 있나요? 검은색 고양이를 이렇게 딱 던졌는데 표범으로 딱 바뀌는 제일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저는 이제 그 약간 이집트 컨셉? 아 아 이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있는 영상 같기가 본인이 하신 건가? 그리고 앞부분엔 약간 대충 약간 둘러쌌잖아요 어 맞아 그러다가 확 바뀌니까 좀 멋있었어 반전? 박수 또 이렇게 딱 들고 계신 거 박수 왜 들고 계신다고 해서 근데 뭔가 그럴싸해 어 맞아 뭔가 그럴싸해 히로이킹 제가 한다면 그거 이거 유인 언니 아 툴킹 툴킹 어 툴킹 툴킹 저도 이제 아까 그 아크로바틱 같은 재미난 동작 연결시켜서 좀 개그 동물 그런 느낌으로 섞어서 할 것 같아요 웃긴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웃긴 걸 좋아하죠 빠이 티아 킹 툴킹 탑 툴킹 탑